에피스파인 무슨일인데 걔 뚜깝 왔었지 오늘은 내가 뚜깝 패 게임 근데 아예 첫 게임이라 아까부터 시청자한테 말하는게 좋다고 아 좀 잘돔 대해줘 매니저들이 시청자 좀 잘돔 대해줘 타일러부터 잘 지내 그래그래 알았어 알았어 주황이도 참아라 오케이 오케이 검방도 소중한 시청자지 뭐 그렇게 크게 잘못 안하면 똑같은 시청자에요 잘해줘야되요 안그러면 방송 망해 진짜 오 노래씨 오 노래씨 제잠도 끌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이렇게 잘 치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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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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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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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.. 수고하셨습니다.